지역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가 나오셨는데요 우리 박팀장님하고 친하시죠? 아 뭐 장난 아니죠 자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가까우셨어요? 아니 그럼요 태어날 때부터 옆으로 태어났어요 아 이제 MBTI가 아니라 살짝만 좀 거리고 좀 아니 안 오실 때부터 몇 번을 자랑하셨는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신승우 대표는 되게 친분이 있다고 아니 왜냐면 사실 저는 신승우 대표님 나오게 되면 기존에서 우리가 듣지 못했던 완전히 정말 개발자도 출신이시기도 하고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정말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신선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개발자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도 AI 개발 계속 하고 있기는 해서 아직은 현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정을 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오셔서 투자를 할 때 눈을 개슴칠했더라 이 조언을 해주고 가셨거든요 너무 분명하게 뜨면 안 된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AI 쪽 분야에서 아마 제가 여기 나와서 하는 마지막 AI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슈가 나와서 요청을 하면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개슴칠에 뜨라는 그거에서 제가 본 개슴칠이 한 AI 렌즈케이프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은 할 수 있어도 대략 이대로는 갈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충 그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뭐 사실 지금 벌크선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할 건 많거든요 사실 제가 재작년에 돈 번 거는 다 SBAK로 돈 벌었기 때문에 뭘로 했다고요? 그 스타벌크 캐리어스라고 건벌크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좀 잘못 잡았어요 탱커를 잡았어야 됐는데 더티 탱커를 잡았어야 됐는데 벌크선을 잡았는데 어쨌거나 벌크선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클리컬이 돌아가지고 안 좋았다 해서 탓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탱커가 더 나... 이건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거는 제가 할 때는 다음번에 나오면 또 얘기할 게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개발자 티칸 이야기하고 아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저희가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전직 NC잖아요 리니지 매출이 언제 꺾이는지 아세요? 리니지가 매출이 꺾이거든요 나오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임 콘텐츠 소모가 다 되면은 그 다음부터 매출이 꺾여요 근데 리니지의 메인 콘텐츠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싸움이 끝나면 매출이 꺾여요 그래서 평화가 찾아올 때? 평화가 찾아올 때 평화가 언제 찾아오느냐 리니지의 평화가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언제 찾아오냐면은 서열이 정해졌을 때 서열이 정해지면은 이제 안싸워요 완벽하게 서열이 정해졌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서버에 통합을 해가지고 서열이 쫙 있거든요 서버가 랭킹이 딱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확 덜 싸워요 그럼 그때 새로운 이미지가 나와요 다시 싸워라 아 그래요? 아니 만약에 안싸웠어요 그 게임 안에서 그럼 그걸 싸우게 해서 어떤 요소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싸우는 요소를 집어넣죠 집어넣는데 솔직히 싸워도 지는 걸 알면은 요소를 집어넣어도 그냥 포기하고 말죠 그쵸 안하고 말죠 이미 피라미드처럼 딱 서열이 되거든요 그쵸 내가 돈 써도 어차피 못 올라갈 거 인정하게 그 순간 이제 약간 학기 초에 주먹다짐하는 거 서열 정해지면 그 다음 싸움이 없잖아요 리니지도 똑같은데 제가 할 때 이게 세상 만사가 다 똑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리니지가 1보다 2 때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생기니까 더 빨리 서열이 정해져요 아 그렇죠 대충 이 정도 정도는 대충 어느 정도 서열 간다 이게 더 빨리 정해져요 예 그래서 리니지도 컨텐츠 오목 갈수록 빨라지거든요 아 근데 이게 기술전쟁에서도 똑같아요 예 기술전쟁에서도 닷컴버블 때 저는 지금 닷컴버블 때 약간 초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닷컴버블 때도 초반에 가장 자가회사 시스코였어요 네 인프라 깔아야 되니까 네 그게 굳이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쌈박질 할 때 총알 총알 주식이죠 네 총알 주식이 언제까지 잘 갔느냐 하면 서열이 정해질 때까지 잘 가요 오 지금 서열 어떻습니까 지금 서열은 혼탁해요 혼탁하다 AI는 싸울 때다 AI는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잘 가는데 되게 재밌는게 예 사람들이 시스코 때 봤잖아요 아 이거 쌈박질 끝나면 엔비디아도 가는구나 이제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년에 든 생각 어떠냐면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게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 잘 나왔고 예 가이던스도 잘 나왔어요 예 보통 이러면 인간적으로 올라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냥 하락 마감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내년에 팔릴 거 다 정해졌는데 내가 보니까 내년까지 저 정도 총알 쏘면 대충 서열 정리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는거죠 아 서열 정리가 된다면 엔비디아 거를 그냥 1등은 1등은 원하는 캠퍼만큼 사서 쓰고 예 솔직히 굳이 안 사서 써도 될 수도 있고 진짜 좀 약간 유지 보수하면 되니까 네 지금은 일단 구글이고 테슬라고 다 그냥 일단 싸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표를 일단 와장창창 재워놓고 심지어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소송할 때 최고의 승리 전쟁이 뭐냐면은 최고의 로펌들한테 다 수임을 주는 거예요 그럼 경쟁자가 로펌을 수임할 수가 없거든요 아 한국에서 뭐해서 탑5인걸 다 수임을 내가 주면은 경쟁자권 이해관계 총장들 못 받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엔비디아 지표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 일단 내가 안 써도 남이 안 써야 되니까 안 써도 산다 일단 사 안 써도 산다 안 쓰지도 않아요 실제로 많이 써요 아 많이 쓰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은 일단 머스트 바이 무조건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야기 꽉 차있죠 아 근데 내년에 약간 침체가 진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아마 올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온다고 치면은 네 뭐 내년에도 그 투자 이어갈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네 그리고 내년 1년동안 저 정도 총알 쏘면 사면은 약간 인간적으로 서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니까 이제 슬슬 엔비디아는 사람들이 어 그러면 내년까지가 피크면은 지금부터 미리 팔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돌려서 얘기한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 동력 그냥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피크를 찍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코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네 코인이 지금 미친듯이 잘가요 사실 네 코인은 이게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코인 모든 거에 시총을 다 합친 그 지수가 있어요 토탈이라고 네 크리프트 토탈이라고 있는데 걔가 테슬라 시총을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디저어 말하면은 코인이 엄청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만한 세상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코인 때문에 어떤 상장사의 주식이 마장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살짝 테마성인 거예요 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어떤 주식들이 있냐면 상장사 중에서도 네 미국 상장사는 아예 그냥 비트코인 덩어리 상장사가 있어요 그렇죠 스펙 상장 마이크로 뭐였죠 스트레터지 어 마이크로 스트레터지 이런 기업들 아 근데 그런 애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최국이 놓고 우리 지금 비트코인 몇 개 들고 있다 이런 거 공지하는 기분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그냥 비트코인 약간 사실상 현문 ETF 대신하는 가볍한 용도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맞춰서 바뀌는 게 맞는데 그런 거 말고 엔비디아 같은 큰 기업들이 코인 시세가 오른 것 때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영화를 받느냐 하면은 이제는 그럴 단계는 좀 지났어요 아 과거에는 좀 올라갔잖아요 과거에는 사실 이제 두 개의 날개로 같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AI라는 날개 하나 그 다음에 코인이라는 날개 하나로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약간 그거는 좀 약간 코인이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투심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실제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기에는 좀 애매해진 부분도 많고 그리고 채굴기 자체도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최신 GPU도 나온 거는 GPU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AI 개선기로 나온 게 많아요 아예 트랜스포머 전용 하드웨어를 들고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채굴기로 쓰는 거 채굴기는 아예 채굴기대로 따로 발전했고요 그렇죠 GPU는 GPU대로 AI 칩으로 따로 발전했어요 이제 엔비디아는 살짝 연관한 게 없으니까 이제 AI 원툴이 된 건데 근데 AI 쌈박질이 내년 중에 끝난다 치면 이제 슬슬 좀 불안한 거죠 사람들은 날개 두 짝 다 잃은 겁니까 지금? 한 짝은 이제 잃었고 너무 너무 센 말 아닙니까? 한 짝은 아직 남아있는데 한 짝은 남아있고 근데 이제 내년까지 그 날개가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내년에 가이더스 너무 좋은데 이거 약간 선반영 지금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파란색기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요지는 뭐냐면은 그래서 그래서 요지는 그 뭐냐 그럼 싸움이 끝나고 나면은 서열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승자가 그때부터 잘 갈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메타 같은 애들이 제가 기억해 PR이 30이 안 돼요 근데 이제 30이 안 되는 PR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사실 PR 레벨로 보면은 그렇죠 근데 물론 걔네는 사이즈가 크고 이제 어느정도 성숙도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걔네들 중 이제 이제 AI로 돈 벌 거 같은 기업들 혹은 돈 벌 기업들 중에서 지금 미친 듯 작은 애들이 있어요 1조 안 되는 애들 이제 그런 애들 중에서 넥스트 스테이지에 승자가 된 애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런 애들을 이제 잘 고를 때가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1조가 안 되는 기업들이 이런 피 터지게 싸우는 이 시장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 그래요?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히퍼크라테스 LMM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의학 전문 LMM이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GPT4보다 일단 자기들은 잘한다고 주장하기는 해요 의학에서는 이런 거는 살아남을 수 있죠 아 어떤 한 분야에서 특정한 특정 분야에서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살아남을 수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남들 없는 데이터 들고 있는 애들 그렇죠 이거는 유의미하거든요 그렇죠 AI고 나발이고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돌아가는데 물론 없어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겠지만 있는 거랑 없는 건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근데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돈 되는 데이터 들고 있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저는 오픈도어 같은 애들이 이런 애들을 생각해요 어떤 거요? 오픈도어 아 오픈도어? 네 그러면 얘네는 주택 거래랑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들고 있긴 할 거예요 얘네가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발전된 AI에 때려박으면 좀 더 프라이싱을 잘 할 거거든요 가격 프라이싱 좀 더 잘하고 거래랑 회복되고 하면은 얘네도 좀 상승세 볼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IT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큰 줄 알아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크게 보이죠 왜냐면은 인생이 다 IT로 뒤덮여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맞아맞아요 이제 막 보면은 다 틱톡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니까 그렇게 커보이는데 실제로 얘네가 돈 먹는 걸 냉정할까 보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에요 얘네가 그... 얘네서 그 뭐냐 그 온라인 광고 시장이잖아요 다 온라인 광고 시장 다 합치면 한 600조 언저리 하거든요 600조, 700조 언저리 하거든요 매출 기준으로 달라요? 원, 원 원으로? 600조 원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막 원유 기업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걔네는 일단 일경 찍고 시작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인풋 대비해서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너무나도 비중이 높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니까 맞아요 ROI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ROI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그 ROI를 이제 AI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올릴 수 있으면은 그러면 그런 거 잘하는 기업이 훨씬 밸류가 큰 거죠 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BP라는 정유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팔란티르가 들어가가지고 뭐 배럴당 생산 가격을 14에서 6불로 낮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걔네가 100조짜리 회사거든요 사이즈는 100조짜리 회사에서 생산비용을 거의 반으로 낮춘 건데 그럼 이거는 작은 거는 사실 반보다 더 크게 낮춘 거니까 근데 그걸 내가 만약 진짜 정유 시장 전체에서 할 수 있으면은 예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거죠 음 이때까지 나와있던 빅테크라고 한 애들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IT 중에 큰 애들이고 예 이제 진짜 큰 애들은 이제부터 나올 건데 예 이게 왜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예 제가 볼 때 AI 성능 좋고 이런 거는 이제 다 부차적인 문제고 예 AI가 나와서 왜 좋냐 하면은 이제는 사람이 컴퓨터를 배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음 컴퓨터가 사람을 배웠으니까 예 내가 일을 시킬 때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올 때는 내년 중에 100% 나올 것 같은 앱들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인데 송금해줘라고 말하면 그냥 송금해주는 거 토스 알아서 키고 해가지고 송금해주는 그런 RPA 툴들 예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거가 이제 왜 좋냐 하면은 예전에는 사실 실제로 이제 디지털 친숙도 관련해가지고 이제 격차가 있으니까 그거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예 이제는 그런 이슈는 없는 거예요 아 이제는 말하면 대충 해야 알아들으니까 예 물론 이제 버그도 내고 초반에 할로시네이션 때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렇겠지만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거를 실제로 채집 PT가 어느 정도는 보여줬단 말이죠 음 앞으로 나오는 소프트웨어들은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매뉴얼을 사람이 곰곰이 볼 필요가 별로 없어질 것 같아요 아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말로 시키면 애가 적당히 LMM 달고 나오든지 아니면 오프닝 할 때 세금 내면서 이게 진짜 세금이죠 세금 내면서 그러면서 알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는 다 도태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내년 중에 사람 많이 자를 기업들 음 사람 많이 자를 기업들이 이제 돈 많이 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사람을 많이 자를 자를 수 있는 기업들 그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자른데 도움 주는 기업들 칼쟁이들 그래가지고 마이크소프트에서 보면은 채집 PT 그 LMM이 오드에 붙어 싸우면 되는데 그럼 이제 서류 작성하는 애들 중에서 10명 중에 한 8명은 잘라도 될 거거든요 솔직히 네 뭐 그러면 이제 마이크소프트는 그 8명 인건비에 몇 프로를 먹을 테니까 그게 돈이죠 그러니까 어시스트 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아래이들은 진짜 아래이들은 아래이들은 아 이게 인쇄차 어려워진 것 같아요 나는 경로가 어디 가서 썼나 싶은데 어쨌거나 경로가 없는 사람도 이제 받아서 기를 필요가 좀 깔수록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결국 인원수 줄이는 걸로 많이 갈 거 같거든요 예 실제로 BCG에서도 채집 PT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보면은 생산력 차이 꽤 크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그런 식의 기업들이 잘 갈 거 같은데 이거에서 좀 약간 암울한 부분은 일단 제가 볼 때 첫 번째 승자는 솔직히 그냥 이때까지 소프트웨어를 잘 팔아먹고 있던 기업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이런 애들 예 그럼 얘네들은 그냥 자사 프로덕트에다 AI 집어넣기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샤더빈 테이크 머니 하면서 돈을 낼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생태계가 다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지금 팀즈가 원래 진짜 그냥 번들로 끼워오는 그냥 되게 쓰기 싫은 메신저였는데 예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막 이제 팀즈 내년에 나오는 거 그 카탈로그 읽어보면은 야 내가 진짜 약간 특이 전문 아니어도 예 특이 구간에 회의 왔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게 예 막 회의하다가 중간에 잠깐 나갔다 오잖아요 예 나갔다 오면은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었던 회의 내용 요약해가지고 얘한테 개인 프라이메서를 싸줘요 아 진짜요? 야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돌아가고 우리 둘에서 얘기하다가 그럼 어디서 누구누구 불러가지고 회의 합시다 하면은 그 누구누구한테 그 일정에 담긴 메일이 가고 내 걸로는 캘린더로 자동으로 잡혀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최집PT 실제로 해보면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되거든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거 하려면 좀 어려웠어요 솔직히 그렇죠 예전에 저보고 그거 시키면은 약간 어 내가 볼 때는 AI 개발장 서너명 데리고 한 2-3년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직접 개발을 하면?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한테 말아보면은 한 3일 정도 주시면은 노력해보겠다 이럴 것 같거든요 아 그 GPTS로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GPTS 쓸 필요도 없고요 그걸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최집PT API 쓰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어렵지 않게 돼요 아 그럼요? 아 역시 이제는 진짜 쉬워졌고 예 그래서 GPTS는 또 이제 나중에 나가서 설명을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예 두불머리에서 나가서 너무 잘했더라고요 아 한태우 기사님?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거 보시면 되니까 그거 보시고 언제나 잘하는 남들 거 보면은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오픈도어에 신뢰가 확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지금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요 왜 오픈도어가 신뢰가 떨어져요? 아니면 주가 나락 같고 솔직히 뻥튀기도 많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느 정도 예 근데 어쨌거나 저는 카바나 오픈도어 이런 애들 좋게 보는 이유가 카바나도 보면 약간 그 대표 아버지가 양아치치 사다가 뉴스 뜨고 막 그래가지고 이슈가 많은 기업인데 예 근데 얘네만큼 중고차 거래를 많이 해 본 회사가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중에 돈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이런 데이터 GPTS에 때려박으면은 이제 그냥 중고차 딜러 GPT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애가 중고차 시장 먹겠죠 솔직히 아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어떤 식이냐면은 앞으로 쇼핑이 어떤 식으로 맡길 거 같냐면은 네 옷쇼핑은 솔직히 뭐 옷쇼핑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할 거 같아요 옷쇼핑은 이제 취향의 영역이 있으니까 음 근데 뭐에서 면도기 뭐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그냥 싸고 좋은 거 주세요 이러는데 그냥 이제 GPT 한 이제 지금 마케팅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을 뛰게 많이 한 편인데 지금 마케팅에서는 네이버랑 구글이랑 쿠팡 세상에서 검색했는데 안 나오고 1페이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에요 그 물건은 무슨 말이에요 1페이지에 나와야 돼요 검색을 했을 때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나와야 된다 네 그래야지 있는 물건이에요 어 2페이지에 있는 물건은 없는 물건이요 물론 있지만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 아 의미가 없는 물건들이라 그래가지고 영민권에서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사람 죽이고 숨기기 가장 좋은 곳은 구글 3페이지라고 네 맞거든요 아무도 안 보니까 아 그런 상품이 이제 없는 상품이 됐는데 근데 제가 볼 땐 넥스트는 어떻게 되냐면 채찌피티나 뭐 그런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답변이 안 나오는 상품이 이제 없는 상품이 되는 거고 그런 답변을 만들어 준 LMM들은 어떻게 돈을 벌 거냐면 다 아마존 자기 링크 어필리에이트 걸고 나와가지고 이걸로 사면 지들이 돈 벌겠죠 마케팅 해주고 이게 마케팅의 진정함 내주하죠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이냐면 앞으로는 약간 많은 게 LMM으로 돌아갈 거 같은데 그런 쪽에 승자는 제가 볼 때 몇 가지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미 점유율 높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제가 볼 땐 이건 마이크 소프트 어도비 뭐 이런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가지지 않은 데이터 가지고 있는 애들 제가 볼 땐 이거는 카바나 오픈도어 업스타트 뭐 이런 애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다 장르는 와장창창 깨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신뢰를 잃을대로 잃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뭐 또 깨지겠죠 사실 침체온은 또 깨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팔란티르처럼 디지털 엑스 하는 기업들 팔란티르는 안두릴이라는 좀 무서운 경쟁자가 있어요 이 뒤 엮인게 팔란티르도 반지쟁 용어고 수정구거든요 안두릴도 반지쟁에서 아라곤이 들고나는 안두리가 뭐에요? 안두릴 걔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 기업인데 그냥 팔란티를 잡겠다고 나온 기업인데 이름부터 그걸 알 수가 있는게 안두릴은 반지쟁에서 아라곤이 들고다니는 칼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둘 다 우리 딕들이 만든 기업이다라고 그냥 이름에서부터 컨셉트를 제대로 잡고 들어가고 있는 기업인거에요 근데 얘네도 지금 잘하거든요 바사 쪽에서 그래서 팔란티르는 앞으로 민간 쪽에서 잘할 것 같으니까 멀티프를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싸냐 물어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잘 갈 것 같냐 물어보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넥스트 플레이어들을 봤을때 제 생각엔 어떤 느낌이 드냐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잘하는 애들은 소프트웨어 직군에서 잘하는 애들은 이미 잘하는 애들 이미 잘하는 애들 소프트웨어 직군이 아닌게 세상에 더 크거든요 예 의식주가 훨씬 커요 솔직히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내가 쓰는 돈만큼이 시장의 규모인거거든요 그쵸 사람이 평생 쓰는 돈이 가장 많이 쓰는건 일단 집이에요 그 다음이 차랑 먹는거 그 다음이 아이폰정도 아이폰이 그렇게 높습니까? 아이폰은 200만원 하고 이제 뭐 한 2,3년에 한 번씩 바꾸면 꽤 세죠 아 그렇구나 1년에 100만원이면 사실 라이프사이클로 보면은 그래도 몇천만원 쓰는거니까 그럼 어우추 차 따라가잖아요 그럼 꽤 세게 된거죠 어 그러네 그래서 범핏도 아이폰 보고서 야 차 바꾼 대신 아이폰 바꾸더라 이거는 좀 답이도 하고 이제 애플 매수하고 그러는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저는 좀 이제 그 큰 약간 좀 큰 시장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큰 시장들의 특징이 큰 시장 종특이 얘네가 그게 안좋아요 ROI가 안좋아요 ROI가 안좋은데 이거를 이제는 좀 좋게 만들 수 있을거같애 어떻게 좋게 안되냐면은 사람 잘라서 아 사람 자르면 ROI는 무조건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보통 무조건 레이버 인텐시브한 쪽이 많아요 요식업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근데 그런거를 이제 사람 자르고 로보틱스 발전하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알파를 먹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잘 갈거 같다는게 제 생각인데 그중에서는 제가 볼때는 지금 괜찮은 쪽은 그냥 전반적인 마케팅 쪽이나 대출 그 다음에 자동차는 테슬라가 너무 잘하는거 같으니까 그냥 때려치고 그럼 이제 남는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뭐있냐 그 차있고 이제 대출 집있고 대출 중고차 그정도 생각하니까 이제 중고차에서 가장 그런쪽으로 카바나 친화적인건 카바나긴하고 카바나가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까? 네 많이 보유는 하고 있는데 이제 재무가 개판이죠 아 1위 업체요? 1위 업체는 아닌데 얘네가 그걸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유일하게 미국 내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 시장이 특징이 뭐냐면은 미친 듯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건데 얘네는 어느나라가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어느나라 중고차 시장은 사실 다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엔카 나와가지고 좀 나아지려나 싶은데 이제 미국에서 엔카틱하게 되려면 얘네가 가장 라이클리한 것 같기는 해요 얘네만 점유율이 늘었거든요 예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몇개 있어요 오토네이션 같은 애들 몇개가 있거든요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는건 일단 얘네밖에 없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일단 이런 그런 부분에서 좀 그냥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생각은 하는거죠 개인적으로는 어 음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마케팅도 잘해야될텐데 본인인데 어떤 그러니까 뭐 마케팅 하려고 지금 돈 태우고 돈 태우니까 재무가 개판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기 좀 그렇고 그런거죠 뭐 어 근데 이제 얘네가 돈을 버는기 시작한 시점이 올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때 되면 약간 지금 쿠팡이 사실 제가 작년에 어쨌건 쿠팡 적자일 때 난 흑자 날 것 같고 앞으로도 흑자 잘 날 것 같다고 그랬다가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래 자꾸 때려 맞았지 또 네 근데 어쨌건 흑자는 났거든요 예 지금도 흑자는 계속 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무 개판인 기업이라고 지금 안 볼 필요는 없고요 예 관심 종목에 놀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살아온 건 절대 아니에요 특히 오픈도어는 제가 부동산위기 지난번에 나가서 했었잖아요 네 부동산위기 볼 때 오픈도어는 거래량 많아야 이제 올라가는 기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나가서 했던 그 가설은 뭐였냐면 예 이게 지금 갈아타기는 안 할 것 같으니까 금리가 높아가지고 신규주택 착공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버핏도 좀 건설주 사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네 건설주는 안 올라갔는데 재고주택은 올라갔어요 음 이게 보니까 어떤 것 같냐면은 잘려가지고 집 옮긴 애들 같아요 음 미국은 잘리면 이사해야 되니까 아 네 그래가지고 집 울며 교정학교 내놓은 애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이래가지고 이제 쉘터도 조금씩 빠지는 것 같고 인플러도 잡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신규주택 착공 굳이 안 늘리고도 이렇게 잡히면은 신규주택 그 아이디어를 폐기하는 게 맞는데 예 대신에 그런 오픈도어를 슬슬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래량 올라가는 거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거래량이 비례해 가지고 올라갈 주식이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올라간 다음 사이클에서는 어쨌거나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얘네 만큼 잘할 만한 기업 많지 않으니까 예 AI 넣는 뭐 그런 쪽으로 보면은 아 왜 진로운은 왜 진로운은 왜 진로운은 그쪽 사업을 이제 접었으니까 그 저걸 아 그 오픈도어는 그러면 매수해서 네 매수해서 매도하고 리모델링해서 아 그거를 계속하고 있고 네 진로운은 이거는 접었고 맞아요 그 사업은 사실 접을만한 게 솔직히 돈 벌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근데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니까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솔직히 집값 떨어지면은 다 날아가는 거죠 아 네네 집에 대한 포지션 엄청 들고 있는 건데 솔직히 주거용 부동산 해칭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해칭하면 해칭 비용도 쎄 거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쪽은 위험한 사업은 맞는 거예요 근데 위험하지만 어차피 롱런으로 봤을 때 세상 GDP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거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는 AI 들어가서 RO에 많이 올릴 수만 있으면 정말 이만한 사업 없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이제 피 튀기고 있는 그 그 이런 환경에서 각 사업별로 방금 오픈 도움을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지금의 그래도 피 튀기는 그 싸움에서 어느 정도 승자가 나올 만한 그런 분야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RPA 쪽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쪽 RPA 쪽도 진짜 볼만한 거 같고요 RPA? RPA가 로봇 프로세스 오토마이제이션이라고 로봇이 그 진짜 로봇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로봇이거든요 소프트웨어 로봇인데 이거 가지고 막 이메일 누구한테 여기 있는 엑셀 파일에서 이메일 다 보내줘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무자동화를 해준 애들인데 그런 애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게 코딩을 하면 사실 자동화는 다 돼요 근데 코딩을 대부분 못하니까 코딩을 안해도 대부분의 시나리오에 대면할 수 있도록 나온 애들이 있어요 UI 패스 같은 애들 패스는 상장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의 문제는 또 좀 상황이 복잡해지면 또 코딩을 해야 돼 개네 언어로 그러니까 결국 코딩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솔직히 사용성이 부족해요 제가 할 때는 앞으로 LMA 붙이면 그냥 지금 솔직히 코드도 꽤 많이 짜주는데 이미 얘가 패스 쪽에서 자기네들 사용한 그런 좀 데이터들을 쫙 긁어 모아다가 이제 GPT에다 던져 넣으면 얘가 이제 그런 코드를 알아서 자동으로 짜가지고 실제로 돌려주는 LMA 나올 법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해볼만 하고 제가 할 때는 그런 거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 이상 나오면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격리사무직원을 다 잘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전화받는 용도로는 필요하겠지만 다른 용도로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상 아니 전화도 받을 수 있잖아요 GPT가 전화는 또 인간이 받아주는 게 또 맛이니까 아 또 그치 CS는 사람이 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서빙로봇보다는 주방로봇 좋아하고 약간 그런 건 있거든요 아 예 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약간 어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예 그냥 그런 쪽 RPA 쪽 같은 쪽도 볼만한데 얘네도 주가가 박살이 나 있거든요 예 앞으로도 더 박살을 할 수도 있어요 왜그러면 실제로 써보면 불편해요 아 그래요 아직은 유아이패스 저도 많이 쓰는데요 예 자동화 툴 일단 참고할 겸해서 저는 쓴다기 보다는 예 제가 세무 전용으로 만들어주는 자동화 그런 걸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네 유아이패스 보다는 잘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걔네 시스템 받아가지고 좀 저도 만지작부를 짜보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비개발자한테 좀 불편해요 아 개발자는 그냥 쉽게 쓸 수는 있는데 비개발자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은? 예 근데 그게 뭐 향후 짧은 기간 내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솔직히 예를 들면 붙여가지고 해보면 이미 어느 정도 간단한 건 돼요 사실 아 근데 이제 오토 GPT 같은 형식으로 나오면 잘 되겠죠 오토 GPT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GPT는 코드를 알려주고 제가 그걸 돌려야 되잖아요 음 그냥 그 코드까지 제가 생성해가지고 제가 돌리는 GPT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애 돌려보면은 뭐 잘하는 경우는 한 10%고 못하면 한 90%쯤 돼요 음 뭐가 10%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얘가 진짜 자동으로 뚝딱뚝딱 만들어 실행시킨 게 한 10% 정도 되고 네네 나머지 90%는 솔직히 엉뚱한 짓 하다가 실패해요 아 일단 10%가 되는 게 좀 놀라운 거고 첫 번째 대장학습을 했을 때는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10%가 그냥 내년 중에 얼마나 올라갈까 생각하면 저럴 때 꽤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예 최체 PT가 나온 지 지금 딱 한 1년 좀 지났어요 네 그 사이에 개발자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예전 GPT랑 지금 GPT는 다른 물건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물건 성능이 너무 올라갔고 네 API 가격이 너무 싸졌고 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인풋도 많이 나올 수 있고 API 연결도 되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 GPT랑 지금 GPT랑 다른데 그 정도 발전을 진짜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은 어 진짜 사람 자를 만한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아 근데 사람 자르는 것만큼 솔직히 확실하게 API한테 기여하는 게 없거든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석유 수추로 보거는 석유 수추하는 거는 제가 볼 땐 기술이 이미 고 1대로 보여가지고 거기서 막 100% 이상 발전하는 거 만들기 어려워요 그냥 사람이 석유 수추를 1, 2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사람 잘라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API가 확실히 좋아져요 아 이게 참 씁쓸한데 나 들으면 좀 씁쓸한 얘기인 게 해 사실 근데 사실 뭐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는 이제 요식업도 하지만 주방 쪽에서 보면은 주방 자동화 기기들이 꽤 잘 나와요 요새 아 그래요 막 웍질하는 거 자동으로 웍질해주고 웍질이 뭐예요 웍질이 이제 그 웍 그 중국식 그 웍웍 웍 거기다 해가지고 이제 불량 입히고 그런 거 어 그런 거 자동을 해주고 로봇이 그런 거 아구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거 하고 저도 이제 비슷한 거 하나 만드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하는 거 보면은 아 이제 주방 알바도 원래 3명 써야 될 거 1명만 써도 될 거 같고 네 얌센김밥이 실제로 잘 하거든요 그런 거 얌센김밥은 알바 선생님 김밥 안 싸거든요 네 그냥 재료 다 넣어주면 김밥 싸가지고 딱 잘나가서 세팅까지 해서 주거든요 네 그게 진짜 좋은 게 김밥이 로스율이 좀 커요 터지기 때문에 네 그래요 좀 못하는 데는 잘 터뜨리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이 살이 많이 치잖아요 아 그쵸 터지고 다 먹느라고 그쵸 어 그럼 RPA 같은 회사들이 또 있고 또 어떤 분야가 앞으로 피터지는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RPA 쪽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도비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 쪽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콘텐츠 쪽 재미를 주는 쪽 아 그거요? 근데 그쪽에서 그쪽은 AI랑 별개로 잘 갈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결국 이제 잘리고 누군가는 돈을 엄청 벌 거고 누군가는 슬퍼하면서 돈을 못 벌긴 할 텐데 어쨌거나 모두의 똑같은 공통점은 시간이 많아질 거 같긴 하거든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거 미국 회사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거 상장하면 저는 볼만한 거 같은 게 실제로 저는 웹툰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콘텐츠의 가장 큰 문제는 아 그리고 콘텐츠도 AI로 굉장히 가속화가 쉽고 실제로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웹툰 같은 것도 AI가 바로바로 해주고 뭐 바로 하긴 어려울 텐데 꽤 잘해줄 거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말년이 자기 방송에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웹툰 복귀하는 조건을 스토리 작가는 그림 작가 구해주면 하겠다고 이제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너는 뭐하냐 하는데 실제로 요새 웹툰판이 그래요 감독 체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작가님이 물론 하는 일도 있지만 작가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일을 다 조합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퀄리티가 나오지 네 안 그러면 그 퀄리티가 일주일 안에 따박따박 찍혀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영미권에서 어떤 밈도 있냐면은 왜 그 웹툰 왜 그 한국에서 나오는 성형권 웹툰은 다 똑같이 생긴 성을 들고 있냐 하는데 그 성 에셋을 사서 다 돌려쓰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한국에서 중세판타지 뭐 북부대공 이런 애들은 성이랑 성이랑 뭐 디저트 디자인이랑 뭐 그런 거 생긴 다 똑같아요 한유복식이랑 그런 거 생긴 다 똑같아요 네 사서 돌려쓰기 때문에 아 근데 그거 사서 돌려쓰는 거면은 그거 AI가 만드는 거 사서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 될 거 같고 제가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그 시장도 아마 앞으로도 좀 괜찮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국장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엔터주도 많이 빠졌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엔터 쪽 보는 게 맞는 거 같고 컨텐츠 쪽 보는 거 괜찮은 거 같고 저는 그중에서 저는 웹툰을 제가 선호한 이유가 이건 약간 개인 약간 프리퍼런스가 많이 들어간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컨텐츠의 가장 리스크는 IP를 성공시키는 거는 장담이 어려요 이게 계산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약간 약간 째깐한 돈 들여가지고 이게 실제로 잘 되는지를 한번 검증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영상은 비싸요 아 일단 드라마는 만들기 시작하면 일단 한 시즌에 100억 들어가요 일단 드라마는 네 근데 웹툰은 어쨌거나 시각화는 되지만 어쨌거나 시각화는 되지만 뭐 기껏해야 이제 작가 고려 정도 나가니까 싸기싸기 할 수 있으니까 웹툰이 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각 그 기업마다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을 본인 기업에 입히고 그 내가 진짜 내 직원들을 자르는 그 과정까지의 그 기간이 그 기업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기업마다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적응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업들은 그 적응력이 되게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빨리 올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아 빠른 기업일수록 살아남을 수 있다 직원 10명 데리고 있는데 똑같은 일 하는 기업이랑 직원 한 명에서 똑같은 일 하는 기업이랑 그 다음은 완전 다르거든요 특히 내년에 진짜 침체 온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진짜 압도적으로 차이가 커지죠 침체가 올수록 사람 잘라가지고 똑같은 일 하는게 가장 중요해지는데 그러니까요 가속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침체가 오면은 진짜 이게 더 세질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되게 재밌는 약간 러셀 올라간 거 얘기하셨는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러셀 대비 나스닥으로 보면은 나스닥이 너무 높아요 히스토리컬 하위거든요 지금 그 고평가 수준이 근데 이 고평가 수준이 히스토리컬 하위인데 어쨌거나 차트상으로 꺾일 뭔가 기미도 안 보여요 그냥 뚝 까요 근데 이게 저는 왜 그런 거 같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침체가 오면은 약간 니프티피피피티 때 잘 갔던 기업들만 잘 가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그냥 아장 났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잘 가는 기업 몇 개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가는 기업의 키워드는 사람 자르는 거 사람 자르는 데 도움되는 칼제비들 오늘 썸네일 나왔다 제목 아니 잠깐만 신수무 대표랑 일하면 안 되겠어 그냥 질릴 것 같아요 같이 일하다가 무섭네 컴퓨터가 좀 난 거 같다 너 나가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빙다리아 빠진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맞는 거 같은 게 실제로 바리스타는 저라면은 이제 로봇팔 해주는 커피집은 창업 안 할 것 같아요 커피가 느려요 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하드웨어 발전은 조금 느려요 지금 근데 소프트웨어 발전은 되게 빨라요 화이트 칼라가 먼저 짤리겠죠 이 전망이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속도의 문제는 일단 제가 자른 사람만 해도 한두 명은 아니거든요 이거 봐 제가 질하면 안 된다니까 제 고객사들이 자른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내년만 돼도 실제로 많이 내보내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고 생길 거예요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솔직히 돈을 많이 벌면서 상장도 안 하고 조용히 혼자서 유니콘 되고 막 이런 기업들 생기겠죠 네 근데 아직 그 저기 rpa 기업들 그리고 이제 그 뭐 오픈도워도 말씀해 주셨고 이런 자기만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좋을 것 좋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아직 어 지금 보면은 gpts도 뭔가 눈에 띄게 뭔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혹시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 저희 왔다 갔던 거 기억을 하는데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냥 딥러닝 기반 AI가 실체가 없거나 뭔가 실적을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세상이 이미 됐어요 그렇긴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에어팟 쓰시나요 에어팟 쓰시면 그 노이즈캔슬링하는데 들어가는 요 칩도 다 딥러닝 기반으로 노이즈캔슬링 하거든요 네 하나에 한 1,2원 해요 그런 칩이 그런 거는 이제 이미 그냥 딥러닝 기반으로 많은 걸 하시고 여기 있는 유튜브도 다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으로 추천 띄워주고 하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딥러닝 gpts가 뭐 gpts나 뭐 그런 게 아직까지 실체가 없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gpts도 저는 일단 그것도 스토어 풀리는 거 봐야 되는데 실제로 저는 여러 개 만들고 있거든요 풀리면은 바로 일단 팔아 적겨보려고 좀 다 영어로 만들죠 한국어로 만들 이유가 별로 없죠 사실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는 봐야 되겠지만 그냥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되게 웃긴 게 그게 그 사람들 그 뭐냐 예전에 엑셀 예전에 에이아이한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심심히 생각했단 말이에요 잘 쳐져봐요 그렇죠 이제는 챗집pt 보고서 대답 못한다고 그래요 심심히 시절에 챗집pt 데리고 가면은 미친놈이었거든요 성능이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눈이 이미 올라간 거거든요 맞아요 눈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냥 다음번에는 그냥 더 좋은 거 나오고 그런 게 아니면 사람들이 안 살 거란 소리거든요 그렇죠 이미 세상은 많이 바뀌긴 한 거예요 나온 이후에 그냥 사람들 스탠드 다 바뀌었으니까 근데 막상 또 챗집pt 아이고 야 이거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데 싹 없애버리면 또 불편할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냥 저는 그 생각 듣는 게 지금 오프닝에서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냥 대학생들 학기 중에 트래픽이 팍 늘고 학기 끝나면 트래픽이 팍 줄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넥스트 엑셀인 거예요 넥스트 엑셀 넥스트 모든 거예요 숙제할 때 다 이한테 물어봐서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얘네가 회사 와가지고 이거 없이 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솔직히 저희 나이 때까지는 안 쓰는 애들도 많고 프로그래머들도 지금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애들 있고 제가 적극적으로 쓰는 애들 있고 아예 안 쓰는 애들 있고 반반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컨설팅한 애들도 쓰는 사람 있고 안 쓰는 사람 있고 로펑에서도 몰래몰래 쓴 놈 있고 안 쓴 놈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0년 뒤에 안 쓰는 사람 있을까 하면은 없을 것 같고 10년도 아니고 지금 대학교 졸업한 애들도 솔직히 일단 맛을 들었기 때문에 안 쓸 수 없을걸요 아 그리고 저는 그 생각하는 게 이게 약간 나와가지고 그 그게 있어요 좀 어떤 생각이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은 최GPT를 잘 써야 된다는 말을 뒤에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잘 쓰면 어느 정도 수능까지 나오냐면은 얘가 물어보면 주식 종목 얘기 안 할 것 같잖아요 잘 물어보면 주식 종목이 해요 얘가 리딩방을 해요 아 그래요? 어 그래가지고 유료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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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GPT 3.5로도 영어로도 돼요 영어로도 돼요 영어로는 아 영어로는 한국어로는 제가 잘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잘 물어봐야 되잖아요 살살 달래면서 네 잘 물어보는 것도 솔직히 GPT한테 잘 물어보게 시키면 돼요 GPT한테 펀드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너라면 어떤 펀드매니저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잘 말해봐 뭐라뭐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복붙하고 그 다음에 그 이거 이 프린시플들을 기반해서 네가 아는 상장사들 중에서 어떤 게 좋을지 좀 근거랑 같이 말해봐 하면 얘가 얼추 말을 하고요 얼추? 그걸 GPT4로 가져오면 꽤 잘 말해줘요 그러니까 살살 긁어야 되는구나 네 가스라이팅을 잘해야죠 가스라이팅 저는 가스라이팅 하는 게 이제 프롬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스라이팅을 또 프로그램으로 하면 또 신세계가 나오기는 하고요 손으로 하는 거랑 또 다르기는 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 주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RP 기업들도 말씀해 주셨고 뭐 앞서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어도비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 지금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빠짐없이 정말 이거 다 정리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얘기를 또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 아 네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과거에 여러 어떤 뭐 문제집을 풀거나 뭐 어떤 거 외우고 그런 걸 시험을 보고 그런 거에 어떤 역량을 측정해 가지고 누구는 좋은 대학교 가고 누구는 뭐 그걸 다 공부 못한 친구는 또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러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 이제는 앞으로 다 채취 PT를 이용하게 되면 이 역량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의 그 평균이 많이 좀 사라질 것 같고 희석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그런 거 있는 게 네 그냥 그냥 어떤 툴이 나오든 간에 네 잘 쓰는 놈이 더 잘 쓰기 때문에 아 차이가 없어진다면 더 커질 가능성이 큰 거 같아요 오히려 네 엑셀이 나온 이후에 경리사원 사이에서 네 아홉 명은 잘렸을 거 엑셀 한 명은 살았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될 거 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 돼서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기술적인 발전들은 다 솔직히 말해서 양극화를 이야기했지 공평하게 뭐가 가진 않았는데 아 그러니까 그 오픈 AI 대표가 월드코인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소득제 AI AI 한 사람들 기본소득제 얘기하고 네 그냥 지들이 봐도 이거 사람 자르는데 너무 특화돼 있거든 아 사람이 다 잘리면은 사회가 어떻게 유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제 하자는 얘기가 AI 하는 애들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 AI의 석각들은 네 진지하게 논의할 타이밍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AI 이상의 생산성을 내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맞는데 그러면은 그 일반적인 평균적인 생산성이 AI보다 떨어지면은 그럼 그때부터 고용을 하는 게 손해니까 아무도 고용을 안 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뭐 세금 거둬가지고 기본소득제 해야죠 뭐 진짜 어 근데 사람을 자른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AI에 의존이 되고 있는 그 성향을 나타내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사회 자체가 기업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AI에 의존되는 그 기업이 될 것이고 네 그 시스템이 그렇게 이제 흘러갈 텐데 야 이거를 뭐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그런 걸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야 이런 사회가 되면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잘 갈 것이다 주식이 아 이게 참 좋으면서도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승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는 게 아 예 알겠습니다 유사남님이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유사남님 출근해야 됩니다 아 오 오 오 오 오 하고 출근하셔야 돼 또 아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만 오늘 그 신승호 대표랑은 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자기만의 데이터를 갖고 기존에 있는 LLM과 덧붙여서 서비스를 탄생시킬 수 있는 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요 천재 천재 제가 볼 때는 천재인 것 같아요 한국의 일론 머스크 같은 느낌이 나서 아 완전 찰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에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PRO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PRO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들에게 물어봐.